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매일매일 듣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순서가 꽤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에센셜의 하루를 끝내고 따뜻한 육조 속으로 라는 플레이리스트에요 이 플레이리스트는 일단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정말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그런 차분하고 다운된 느낌이지만 그 다운된 느낌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워할 때 조용히 들어도 정말 좋은 플레이리스트 드리고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들어도 차분하면서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첫 번째 곡은 가사가 정말 좋은데요 약간 후련구 같은 부분에 나의 이런 벌거벗은 모습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가사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사 내용은 진짜로 내가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이런 나의 감추고 싶은 진짜 모습,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가사 내용이 저는 조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듣게 되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노래는 마이플레이리스트라는 채널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제목이 이런 노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제목이에요 블랙핑크의 리사 맞죠? 리사가 이렇게 있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노래가 일단 흔한 노래들이 아닙니다 제가 거의 하루 종일 노래를 듣고 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보이는 플레이리스트 계속해서 아무거나 클릭해서 듣고 조금이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 바로 빼거든요 그런데 이 플레이리스트는 제가 추가한 지가 꽤 됐는데도 다른 것들과 겹치는 게 거의 없고 노래도 굉장히 좋아요 약간 조용한 가운데서도 리드미컬 하면서도 조금 유니크한 노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도 꼭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레이리스트도 제가 자주 듣는데요 이 플레이리스트는 조금 더 대중성이 있는 그런 팝송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보컬리스트 목소리가 다 좀 제 취향이에요 좀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보컬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들입니다 귀에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듣기 좋다 목소리 참 좋다 리듬도 참 괜찮다라는 그런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플레이리스트는 그림 그릴 때도 자주 듣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플레이리스트 캔디라는 채널에서 제가 가져온 감성 넘치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팝송 모음입니다 이 노래 플레이리스트도 제가 진짜 좋아해요 역시나 저는 조금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흔치 않으면서도 듣기에도 좋은 것들을 약간 엄선해서 듣는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이 플레이리스트가 딱 그래요 약간 제가 보이스를 남자 보이스 중에서는 약간 하이틴 느낌이 느껴지는 20대 초반의 감성? 그런 목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이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도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민플리 플레이리스트에 드넓은 초원의 밤하늘에 너와 나 누워있고 별똥별은 지고 있어 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첫 곡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목이랑 너무 어울리는 제목을 진짜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밤의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집중하기 정말 좋습니다 보컬들도 정말 제 취향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100%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만 뭔가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의 가슴 떨림이 있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들이에요 우리 왜 밤에 혼자 산책하러 나갔을 때 선선한 바람 사이로 이렇게 내 살들이 딱 스치면서 약간 기분 좋다 설레인다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들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언커먼 뮤직의 머릿속이 복잡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듣기 좋은 팝송 10곡이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이 플레이리스트들도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자주 들어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다른 것들과 역시나 겹치는 게 없고요 굉장히 들을 때마다 아 좋다 신선하다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들은 잘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 약간 살짝 기분 전환하고 싶은데 조금 독특하면서도 듣기 좋은 노래들 없을까 할 때 꼭 이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하는 편입니다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는 유명한 채널이죠 에센셜 채널의 안녕 우리 친구할래 풋풋한 하이틴 영화 부근같은 생기발랄 팝 이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약간 텐션이 높은 플레이리스트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중에는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탈 때 틀어놓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다운된 느낌이 오늘은 싫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약간 맑고 쨍한 감성에 맞게 노래를 틀고 싶어 라고 생각되실 때 이 플레이리스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먼 플레이리스트의 주말 오후에 듣기 좋은 산뜻한 팝송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제목에서 느낌이 다 써있긴 하지만 굉장히 약간 그루브하고 기분 좋음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분 좋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작업들이 하고 싶다 하실 때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설레이는 외출? 같은 걸 할 때 이 플레이리스트를 잘 듣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옐럭이라는 채널의 겨울 아침에 듣기 좋은 팝송 모음인데요 막상 들어보면 겨울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중에서는 조금 가장 흔한 자주 들리는 팝송들 모음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볍고 대중성 높은 그런 노래들 듣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에센셜의 겨울과 봄 사이 가볍게 듣기 좋은 달달포근 팝입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시면 약간 가벼운 느낌이면서도 흔치 않은 플레이리스트들이 들어 있어서 역시나 조금 기분 전환하고 싶다 하실 때 들으면 좋을 거예요 이 플레이리스트도 제가 되게 자주 듣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옐럭의 봄 아침에 듣기 좋은 팝송 모음인데요 아 이 플레이리스트는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자마자 듣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프레시한 느낌이 드는 곡들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께 이 플레이리스트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약간 신나서 제가 자전거 탈 때 또 많이 듣는 노래인데요 너무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플레이리스트에요 에센셜의 채널에 있는 노래들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노래들에 비해서 조금 텐션이 업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나의 텐션을 올리고 싶다 또는 저처럼 운동할 때 듣는 노래 중에 좋은 노래 없을까? 라는 곡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음악은 수면 음악인데요 뮤직드로잉이라는 채널의 7시간짜리 그런 음악이에요 제가 아주 가끔 악몽을 꾸는데 그러면 중간에 깨요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저의 기분을 조금 좋게 바꾸면서 다시 수면에 빠져들 수 있게 하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몇 안 되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인더레인이라는 로맨틱한 수면 음악인데요 저처럼 조금 악몽을 꾸셨거나 자다가 깼는데 다시 조금 편안하게 잠들고 싶을 때 이 플레이리스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에센셜의 어쩌다 노을이 좋은 날 이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한 강물 같은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척, 사랑받지 않은 척 살아가는 불안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첫 곡이 목소리도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좋아서 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향수같이 이런 노래들이 공기에 퍼지면서 이렇게 혼자 있는 공간을 나랑 같이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땡스 포 커밍의 내 이상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제가 진짜로 찾던 그런 옛날 재즈 느낌의 플레이리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 딱 클릭한 순간 너무 좋았어요 내가 찾고 있었던 그런 옛날 재즈 느낌의 플레이리스트가 여기 있다니 그래서 엄청 클래식하고 고급 향수를 이렇게 나의 공간에 뿌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혼자 듣기 정말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아마 카페 같은 데서 틀어놔도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질 거예요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꼭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라디안트의 멜로네도 있는 듣기 좋은 새벽 감성 팝송인데요 아, 새벽 감성은 바람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듯한 설레임도 있지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느낌도 있잖아요 첫 곡이 딱 그래요 아, 외롭다 외로움이 나의 심장을 파고든다 보컬리스트 목소리가 딱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외로움을 직면하는 느낌이랄까? 그래, 외로움은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참 괜찮은 감정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플레이리스트예요 그래서 저처럼 외로움과 혼자 이런 거에 조금 직면? 용감하게 직면하고 싶을 때 아니면은 이 분위기를 뭔가 그냥 이런 아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나의 감정에 뭔가 소리를 더하고 싶을 때 소리로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이런 음악이 아닐까? 라는 그런 플레이리스트 찾고 계셨던 분들 이거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도 제가 진짜 저의 레어템이라고 해야 되나? 에센틱의 오래된 시원함이 흐르는 음악 이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마릴린 몬로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약간 재즈와 약간 보사노바 느낌? 그런 느낌의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아, 이런 곡들도 제가 진짜 평소에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나요 이 곡은 제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약간 단단단단단단 약간 이런 리듬의 플레이리스트가 첫 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 곡은 조금 나의 텐션을 살짝 올리고 싶다 너무 많이는 말고 아, 좀 기분 좋은데 약간 텐션이 올라갔는데 무슨 노래가 좋을까? 할 때 이 플레이리스트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옛날 재즈 느낌의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한 40년대, 50년대? 그런 재즈 음악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도 약간 텐션업이 있는데요 민플리 플레이리스트의 나의 여름 썸머라는 플레이리스트예요 제가 운동할 때 이 노래 많이 틀거든요 엄청 상쾌한 느낌들의 노래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자전거를 탈 때는 바람이 이렇게 싹 불잖아요 그 시원한 느낌이 좋아서 자전거 타는 거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것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 채널에 있는 그림 그릴 때 듣는 노래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역시나 100% 제 취향의 노래들이 있어요 너무 다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텐션업이 되지도 않아서 정말 그림 그릴 때 들으면 딱 좋은 노래들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샤빌삼이라는 채널의 미친 소울이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첫 곡이 너무 유니크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의 이런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약간 R&B 느낌도 나고 소울 느낌도 나는데 굉장히 제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유니크한 음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리스트 되게 좋다 내가 소장을 꼭 해야겠다 하고 작업할 때도 많이 듣고 기분 전환할 때 좀 흔한 노래 말고 조금 독특한 노래들 하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플레이리스트 찾을 때 꼭 제가 클릭하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라디안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기 좋은 잔잔한 새벽 감성 팝송이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제목 그대로 굉장히 잔잔하고 슬픈 감성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노래들이 혼자서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막상 집중하려고 하면 텐션이 살짝 높은 노래들은 또 잘 집중이 안 되고 저는 약간 산만해지는 느낌이라서 완전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의 노래들을 들으면 집중이 또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리스트는 약간 잠들기 전이나 그리고 작업에 진짜 집중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을 거예요 역시나 보컬들의 보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Thanks for coming의 지나간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가짐 뿐이었다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이 플레이리스트도 재즈 감성 제가 정말 찾아 헤매었던 올드 재즈 감성의 플레이리스트들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에센셜의 기분 좋은 산책이 땡길 때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 역시나 뭐 좋은 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 저는 자전거 탈 때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할 때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노래는 Thanks for coming의 디즈니랜드에서의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 노래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한 11월부터 들으면 정말 좋아요 노래가 약간 신식이 아니라 올드한 재즈 느낌의 그런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11월 쯤에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조금 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노래들 없을까 할 때 이 노래 꼭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뮤직 플레이리스트에 진짜 좋으니까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아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조금 깨기 위해서 이 노래들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은 역시나 크리스마스 즈음에 듣는 노래인데요 길거리에 울려퍼지는 재즈를 곁들인 빈티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티지 재즈 제가 되게 좋아하고 찾아 헤매는 빈티지 재즈 그리고 거기에다 크리스마스 캐롤이기 때문에 역시나 제가 크리스마스 즈음에 진짜 계속 틀어놓고 뭔가 일을 한다거나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기 좋아요 자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민플리의 방구석을 한강비 오피스텔로 옮기는 방법 제목이 약간 수긍이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래 자체는 제 취향이니까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었는데요 역시나 제 취향에 너무 텐션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팝송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짜 좋으니까 이 노래들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닝포인트 뮤직의 주인장이 취하는 진짜 좋은 팝송 얘는 제가 운동할 때 자주 들어요 노래들이 다 좋고 약간 신나기 때문에 뭐 자전거 타거나 이럴 때 자주 듣습니다 그 다음에 굿모닝 제목부터 굿모닝이죠 에센셜의 아침길 기분 업 하게 만드는 노래 모음인데요 역시나 자전거 탈 때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잠 좀 깨고 싶다 할 때 이 노래 들으시면 좋더라고요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는 땡스 퍼 커밍의 서로의 행복은 바랐지만 각자의 행복은 바라지 못했다 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이 곡들도 약간 재즈 느낌의 곡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어 뭐지 별론가 싶은데 계속 들으면은 노래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아 저는 작업할 때 이 노래 들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한 터닝포인트 뮤직의 노을이 지는 바다 보며 들으면 진짜 끝장나 이라는 어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제가 자전거 탈 때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활기찬 팝송?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진짜 자주 듣는 노래거든요 터닝포인트 뮤직의 사장님 지금 나오는 노래 뭐예요? 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인데 얘도 운동할 때 들으면은 진짜 신나고 아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해지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는 블루레인의 적당히 신나는 감성 팝송인데요 아 이 노래들 진짜 좋아요 제가 요새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클릭해서 듣습니다 굉장히 레어템? 노래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 되게 유니크하고 아무튼 엄청 좋아요 꼭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터닝포인트 뮤직의 주인장이 최애하는 진짜 좋은 팝송 리스트인데요 첫 곡이 역시나 목소리가 제창이고 굉장히 노래들이 좋습니다 텐션은 약간 높은 편이라서 운동하시거나 그럴 때 들어도 좋고 작업할 때 들어도 약간 속도감 있게 작업하실 수 있을 이 노래들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호즈레인의 잔잔한 재즈 음악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벽난로가 탁탁탁 소리가 나는 겨울 서점 분위기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인데요 피아노 연주가 나오는 굉장히 잔잔한 플레이리스트에요 이 노래들은 제가 역시나 자다 깼을 때 다시 잠들고 싶을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감성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노래들을 제가 많이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 엄청 찾아보다가 딱 제가 원하는 느낌의 노래들이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어? 이거다! 해서 저장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잠 잘 안 오고 또는 악몽을 껐다거나 자다 깼다거나 하실 때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터닝포인트 뮤직의 주인장이 취하는 진짜 좋은 팝송몸 리스트인데요 이 노래들은 약간 텐션업이에요 신나기 때문에 운동하시거나 그럴 때 듣는 리스트에 추가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블루레인의 새벽감성 잔잔한 팝송 이 플레이리스트도 제가 요새 최애하는 플레이리스트에요 굉장히 아 조금 흔치 않는 제가 흔하면 일단 다 빼거든요 안 그래도 플레이리스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딱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가차없이 빼는데 일단 겹치는 거 없고요 굉장히 노래들이 좋습니다 그냥 귀에 착착 감겨요 그래서 꼭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추가한 플레이리스트인데 얘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뺄지 넣을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은 윈플리 플레이리스트의 소중한 사람과 나른한 여름 오후의 브런치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 얘는 잠 깰 때 좋아요 일어날 때 잠이 확 깨요 엄청나게 무슨 테크노처럼 텐션업은 아닌데 굉장히 잠이 잘 깨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래서 아침에 저처럼 잠 깨기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노래들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셔서 여러분 행복하고 풍성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